KBS 불안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다 펴셨죠? 오늘은 이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4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냐마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았잖아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는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기부리 사람이오 바다와 유죄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오 여호와를 경애하는 전사라 하니라 다같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닌우에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닌우에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다시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닌우에가 동쪽이라면 지금 이 요나는 서쪽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다시스가 어딜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저 유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서양 너머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모르는 때니까 하여튼 그 땅끝으로 그가 이제 피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도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을 때 선원들이 요나와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읽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마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이 패배 원인이 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비 뽑은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뽑고 뽑고 뽑았더니 마지막에 밝혀진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금덩어리, 외투 그런 거 숨기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아간이 뽑힌 거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 있는 자를 지목하신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제비 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뽑히는 거죠 자 그래 8절에 보면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마였는가 말하라 요나에게 채근을 하는 거죠 당신이 뽑혔는데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 가지 질문을 쭉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누구냐 그런 겁니다 정체를 밝혀라 그런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요나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민족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인데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 전후 사정을 다 무시하고 요 대목만 딱 떼서 생각을 하면 요나가 기가 막힌 자화상을 가지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기독교인이래 그럼 이렇게 다 올려주는 분위기라면 여기다 십자가 걸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표를 내겠지만 예수쟁이래 그러면서 흉보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가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냥 휴대폰 속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던지 크리찬 아닌 척하는 크리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회사 같은 데 가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없고 이런 건 할 수 있고 그걸 명확히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어디 가셔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명백하게 나는 크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구리 찌르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또 상황이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집 아들 녀석이 한 4살쯤 됐나요 하여튼 설날이 됐는데 짜장면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니까 양산까지 갔습니다 양산에 간 이유는 그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계셨던 장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거동을 못해서 예배당에 못 오시고 그냥 집에 두 뇌에 간에 계셔요 그래서 그 장노님께 너희들 세배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양산까지 가서 그 장노님께 세배를 하고 양산으로 갔죠 짜장면 사달라고 하니까 애들은 짜장면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짜장면 말고도 맛있는 게 많다고 해도 하여튼 짜장면이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집을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그때가 음력설인데 문년집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집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양산 시내를 내내 돌아다녀도 하여튼 짜장면집 문년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한 3, 40분 다녔을 거예요 골목마다 다 다니는데 딱 한 집이 문이 많지 열려 있는 거예요 불도 켜 있고 야 저 집에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 차를 대주면서 너 내려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녀석이 내린 거예요 혼자 내려서 쫘로로 쫓아가서 싹 이렇게 중국집 안을 문 열려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 집도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아이보다 한 서너 살 더 큰 애가 쑥 나오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귀에 다 들려요 차 안에 타고 있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녀석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딱 쳐다보다가 내다 이렇게 하면서 차로 쪼로로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나라는 거예요 내다 나다는 서울식 말이고 내다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내다 이렇게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야 내가 뭐냐 네가 누군지를 말해야지 이름이 누군지 아니면 뭐 왜 왔는지 오늘 짜장면 사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거 말해야지 내다 그러면서 오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은 게 자기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나,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김아무개, 박아무개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각자의 존재가 있다는 말이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해도 나의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나를 잃어버리느냐 하면 유행에 따라서 가면 나가 없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애들도 뭐 그런 거 입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지 롱패딩이 유행해요 그래가지고 다 그거 하나씩은 대부분이 다 입은 것 같아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보면 학교 옆에 가보면 하나씩 다 입었는데 거의 90%는 시커먼 거 다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면 얘가 우리 집 딸인지 제가 우리 집 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나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하여튼 다 이제 그걸 입으니까 그걸 안 입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입는다고 나도 입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거 먹는다고 나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고 나도 가는 거라면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나의 나됨은 어디서 확보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거 안 먹어 이렇게 할 때 나의 그 어떤 독특성 독특성 나의 나됨 이게 이제 확보되는 건데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게 상실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넌 누구처럼 살아라 이렇게 보내시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너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을 지켜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네 팔을 벌릴 거라고 그러죠 팔을 벌릴 거라는 말은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걸 암시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그런데 요한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같으면 요한은 좀 오래오래 살 거야 밤모섬의 귀향도 갔다 오고 오래오래 살다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게시록도 기록하고 뭐 그럴 거야 이렇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참 냉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뭐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 베드로는 너의 인생을 가는 거고 요한은 요한의 인생을 가는 거고 그렇지 내가 요한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남처럼 복사판 인생을 하나 더 만들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나대로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 중에 99%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어디 가서라도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확보된 그 자아 정체성으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하나도 정해지는 게 없어요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나가요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쭉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대답 자체는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아주 멋진 대답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요나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게 맞는 대답이기는 한데 그러면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적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명목상의 교인하고 참된 교인은 다른 거 아시죠 옛날에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학교에 가서 가정생활 조사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 라디오 있냐 그런 거 표시하고 생각나시죠 TV 있는 집은 굉장한 집이었어요 무슨 전화가 있냐 뭐 그런 거 조사하던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끝머리에 꼭 뭐가 있냐 하면 종교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불교 믿는지 기독교 믿는지 그런 거 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직장에 취직할 때도 종교 조사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차별을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일까요 저 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교회 다녔다더라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도 안 다니고 자기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종교란에 쓸 때마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명목상의 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지금 많이 세속화돼가지고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십 퍼센트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주일날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금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지 그 사람 속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사느냐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오늘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 천만 명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천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품이거나 명목상의 숫자라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뭔가를 하니까 다 교인이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름만 교인이지 나를 실질적으로 경외하는 내 사람은 아니다 너는 껍질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실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첫째는요 이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형통이여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이 잘 되는 건 그건 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요나가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들을 기록한 어떤 자료집 같은 걸 보면 요빠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있었다고 해요 다시스가 그 먼 곳인데 아침 저녁으로 배가 떠나는 때가 아니거든요 몇 달에 한 번 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빠라는 항구에 요나가 도착했을 때 거기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조금만 일찍 오지 저기 지금 가고 있는 저 배가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요빠라는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정박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스로 도망가라 이렇게 예비라도 해놓으신 것처럼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탔고 지금 출발을 잘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자기 뜻대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은 그건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애한다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내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좋은 일이 있는 거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그거 다 내게 주셔도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제게 계시면 전 그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께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신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당황한 나머지 그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망령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모세도 화가 많이 났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통과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나한 땅을 준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그 땅을 주겠다 가나한 땅 줄게 그렇지만 나 이제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땅은 주지만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가서 땅 얻어라 이건 내가 약속한 거니까 약속은 지키겠는데 거기까지다 난 너희와 이제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1분만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국기 33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죠 땅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기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나는 여기까지만 너희와 같이 하고 가나한에 같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한 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할 것인가 이 광야끼리 고단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좋은 것인지 하나님 없는 가나한이 좋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도 가나한 땅만 얻을 수 있으면 좋아 그러면서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대 목에서 다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가나한 땅을 얻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한 땅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무슨 그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같이 계시면 그걸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걸로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하박국서 맨 끝에 나옵니다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고 그래요 다 없는데 그 다음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 진짜 부흥된 믿음의 고백인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뻐해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해도 그분이 함께하는 걸 형통인 줄로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요나는 그 배에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야 마침 배가 딱 어떻게 날 기다리는 것처럼 있구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다 사양해야 돼요 다 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요나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게 많이 어긋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분들 하박국의 고백 같은 걸 가지고 사는 분들 여러 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그래도 그는 그 감옥 안에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다 불편해도 하박국의 고백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같이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죠 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열두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럼 지금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는데 광야에서 뭐 먹었습니까 기거 먹어봤자 맛나 먹고 종종 매출하기 먹고 그리고 다 나머지가 불편하잖아요 푹신한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오아시스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늘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당신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가보실까요 9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셨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육지에 있다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럼 바다 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방금 전에 말하기를 바다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바다로 나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다로 나가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어 하나님은 바다 위에 계신 거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피했고 안전한 곳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배에 타고 권력의 배에 타기도 하고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녀 위에 계신 분이시죠 마녀를 통치하시고 마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바다로 간들 육지로 간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다에 있어도 아시고 육지에 있어도 아시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지만 다 아셨잖아요 물 위에 있어도 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도 아시고 유라굴로 강풍해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우리가 가 있어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나가 그 순간에 배 타고 바다 나가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0절 말씀에 가보면 선원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리들은 선원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는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이게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구하라는 카라입니다 쿰 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하고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2절에서 너는 일어나 니누에 가서 외쳐라고 할 때 그게 똑같이 쿰 카라입니다 니누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도 쿰 카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쿰 카라인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니누에 사람들에게도 외칠 수 있는 건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니누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도 동시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외쳐서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요나는 지금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애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자기의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일어나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채로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경애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카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외쳐라 일어나서 구하라 이게 쿰 카라인데 재미있게 말하더라고요 꿈 깨라 이렇게 한국말식으로 말한다 정말 꿈 깨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선원들은 어떻게 선원들도 한 명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폭풍이 일어났지만 선원들을 죽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는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나도 죽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살게 하셨어요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건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선안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도 살기를 원했고 선원들도 살기를 원했고 심지어 니누의 사람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생명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마음은 니누의 사람들은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까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도 니누의 사람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니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강포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점령했어요 그런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리고 포로들을 잡아다가 사막에다가 장대를 꽂고 산채로 거기다 꿰가지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칼이 요나가 살던 부강국 이스라엘에도 가까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요나가 생각할 때 절대로 니누의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죠 나는 요나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겠다 그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얼마나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내 마음은 이쪽에 있으면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남남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졌는데 어느 정도 겹쳐지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100%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해서 우리가 그려내는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마음과 비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를 우린 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요나서의 긴장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요나가 니노에 결국은 가긴 가죠 결국은 가서 외치긴 외쳤어요 그런데 보면 참 불안전하게 외친 걸 볼 수 있어요 이 니노에는 큰 성이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샅샅이 다니면서 외친 게 아니라 조금만 합니다 그저 체면치레 안 할 수 없어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이라는 걸 원하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 사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월요일날 좀 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월요일날은 가급적 전화도 잘 안 하고 오늘은 교육자들이 쉬신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제 마음속에도 오늘은 쉬는 날이야 이렇게 정해놨죠 그런데 성도들의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의를 가리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사정은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그래서 밤 12시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해요 밤 12시에 오는 전화는 10중 8구는 누가 하늘나라 문턱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전화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위중하신데 마지막인데 숨이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근무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되겠어요 목사가 무슨 근무 시간이 있겠어요 그럼 뭐 이제 한밤중에라도 가는 거죠 뭐 월요일날 다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안 쉬고 내가 그래도 신방도 하고 뭘 했어 나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마음에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안 해도 되는 걸 좀 더 한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충분히 더 한 것 같아요 기준보다 더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 야 그래서 너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월요일도 안 쉬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밤낮 없이 너를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과 겹쳐지고 주님의 사랑과 겹쳐지는 부분이 정말 너무 보잘것 없는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손 떼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글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누구를 돕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5년 동안 그분을 물질적으로 도왔다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5년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건 합리적이에요 한 5년 했으면 됐지 아무도 안 하는데 너는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5년 했으니까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수화기를 다 이제 끊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개운합니까? 유쾌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기한 정해서 사랑한 적이 없다 김목사 3년 만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끝이 없는 사랑을 무한하게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 살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데 요나는 니누의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는 나 하나님 경외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묵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실체가 뭐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인지 우리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신분이 뭡니까? 요나의 신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팎이 안 맞는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을까? 목회자들이나 장노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수십 년 교회 생활했다는 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냥 명목상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이게 우리를 향해 던지는 경종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제는 어디 가셔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말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 어떤 국면에 갔을 때 하나님 원하는 거 같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서 어디서나 일어나 그분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요나가 너무 많은 이 세상인데 우린 다 고난이고 힘들지만 니누외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다시스로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니누외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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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통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접 통한대요 직접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성경을 안 읽어도 또 설교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님이랑 제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직접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결혼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시한부 종말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무에 사는 13살짜리 중학생이 뭘 받았는데 그때 그런다고 그랬다 미국 LA에 사는 누가 뭘 받는데 그날이 맞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시한부 종말론 그게 지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휴거돼서 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통개시를 주장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위험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개시의 방법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